그런데 나는 어드레스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. 나는 어드레스는 그렇게 잘 됐는데 백스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드레스에서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백스윙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? 그럼 두 번째 테이크웨이로 가볼 텐데요. 잘못된 테이크웨이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. 소위 말해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느 각도로 올려서 어느 각에서 멈춘 다음에 어느 각으로 내려와야 되나 굉장히 말 많이 합니다. 이러다가 끝나요. 백스윙 둘 다 골프 끝낼래?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백스윙 병 걸려서 골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.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. 그리고 어깨가 먼저냐 손이 먼저냐? 어우 머리 아파요. 머리 아프죠? 손이 먼저 가는 분들이 있어요. 손이 먼저 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헤드가 먼저 출발하는 분들이죠. 헤드가 먼저 출발하면 여기서 문제점은 이것도 몸이 흥분이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데요. 헤드가 먼저 올라가면 헤드가 열려있어서 공이 얇게 맞고 깎여 맞을 수가 있고요. 이상해. 어깨가 먼저 가래. 헤드가 그럼 닫혀서 올라가 볼까? 이렇게 닫혀서 올라가면요. 덮여 맞고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테이크백을 어떻게 들어야 돼? 어깨가 먼저야 팔이 먼저야 손이 먼저야? 여기서 또 머리가 어질어질해집니다.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양팔이 같이 움직일 건데요. 우리 클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어깨가 아니라 팔과 손이잖아요. 원래 골프는 어깨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, 몸의 회전이 중요한 운동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볼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어깨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.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팔의 움직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 클럽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손과 팔이기 때문에 팔이 일체감 있게 그대로 같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요. 팔이 일체감 있게 손이 먼저냐, 헤드가 먼저냐, 엎어가냐 이게 아니라 이 삼각형이 일체감 있게 손이've committed, 테이크 백을 그냥 올려주는 거죠. 그럼 테이크 백까지 했어요. 그런데 나는 퇴크 백을 문제가 없는 것 같애. 테이크 백은 또 문제순ia, 엎어가냐, 엎어가냐, 엎어가냐 beneficiaries,